자, 김창윤! 어허! 복식의 성공! 자, 3m50 승부가 나질 않았습니다 황인호, 4m50 몬트도 떨어졌죠? 출발! 아직도 변을 넘은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어허! 이게 뭔가요? 저 형 왜 이렇게 웃기냐 자, 이렇게 되면 굉장한 퍼포먼스였어요 지금 황인호가 했던 저 개그는 개그맨인들도 하기 힘든 경우예요 자, 이러면 상호는 기회가 왔어요 준비 상호는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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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이야! 역시 4m50 두 선수 모두 탈락합니다 4m50가 힘들어 내가 나갔어야 했는데 자, 가위바위바겠습니다 뭐 내시겠습니까? 보자기? 아찌야 아찌! 이기는 분이 결선 진출 가위바위보! 아아! 상호는 결선 진출 자, 힘있게 점프! 성공! 예상대로 결선 진출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점프! 성공! 최선 진출 가위바위보! 와, 난사 마지막 선수인데요 드림팀이 현재 6명이 통과를 하고 난타팀이 3명이 현재 통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남았는데요 드림팀의 마지막 선수 에이스 최성초 에이스였던 최성초 에이스였던! 아, 죄송합니다 다시 좀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드림팀 마지막 선수 에이스였던 최성초 그리고 난타의 마지막 선수는? 최승훈 선수 사실 저한테는 정말 오늘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그렇죠? 에이스로서 다시 도약을 해야 되는 여기서 이기면 에이스입니다 인정해줍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면 에이스입니다 드림팀으로 오시는 겁니다 난타 관두고 두 선수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자, 최승훈 선수 최승훈 선수 자, 당면이라든지 결승은 더 올라가야 돼요 난타팀 자, 최승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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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습니다 최성조 웃네요 지금 워낙에 드림팀에 에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성조가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좀 최성조를 위해서 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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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 형 화이팅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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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성으로 하는 게 보이죠 건성 건성들 지금 빨빨빨리 빨리빨리 해 출발 자, 최성조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최성조 힘차게 점프 점프 힘차게 점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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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 슈퍼맨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OST로도 큰 사랑받고 있는 타이트와 톡톡 뛰는 개성으로 많은 팬티를 보유하고 있는 크림파벳 든든 리멘트 경기회 타이트가 드림팀송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상큼하다 출발 드림팀 시즌2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 왔어 이길지 안 이길지 우리도 몰라 일단 해보는 거야 장명오파와 함께하는 출발 드림팀 이야 귀엽다 크림오파 크림오파 하면 춤이 포인트 춤이 포인트죠 불차기 받고 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기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크림오파 let's see